너 유튜브 올라간다 갔나? 응 요번에 니 올라갔다 아들도 다 올라갔다 그래서 다 오셔봐 근데 오래 걸렸는데 왜 안 올라오시냐? 내 유튜브 올라오던데 니 뭐 구독 안했구만? 했는데 했는데 이제 방금 올라오네 뒷시간 전 뭐 했어? 뭐 했어? 뭐 몰라 좀 와야 할라 하지마라 나 이제 있어 알겠어 왜그래? 아 이거 방송 때문에 그러는거지 일부러 그러시네 원래 안 이러시잖아요 이거 제라클 어디야? 네 제라클 어디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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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치고 오글 봐야겠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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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치고 오글 봐야겠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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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pipelines 뭐라고 너희들 왜 나와? 이거 맞지? 여기가 저거? 응 와, 수고를 온다 여전히 언제 온다? 월금 떠나가 야, 소녀들아 마칼로 오는 게 좋지 여전히 온다 수고 마칼로 오는다 진짜 내가 혼자 경기도 말을 안 듣는 거 안 듣나? 너는 자꾸 지 경기도 사람이 많다. 누가 봐도 여기 오는 사람은? 어머님이 가는 것도 이거.. 다 말이 섞여가지고.. 근데 저거 누가 북한살을 열었는데? 말 범인사킹했잖아. 근데 진짜 경기도 사람 아니었잖아. 공기도에서는 그런 말 들었잖아. 인천 인천. 나 아까 빨리 준 거 없네? 너무 예쁘다. 드디어 먹어. 내 팔이 너무 예쁘다. 우츠라고! 너는 말이잖아. 저게 좀 고시하니까.